지금 당장 히트 하다는 거에요 자 윗쪽을 뛰어놨으면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머싱건대부를 잡아 올릴 겁니다 자 윗쪽을 올려오면서 떨어지기 전에 그대로 최지훈이 마무리했습니다 근처에 오면 이거 좋아요 방금전도 반격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 스웨도우 박스로 또 이어가네요 분위기가 없어서 좋은데요 최지훈 선수 여기서 거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지훈 선수 자 근처로 왔을 때 허리케이로 그대로 말아트리면서 최지훈 선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지금 쿨타임이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아직 찼네요 자 2분대가 좀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? 2분대 깨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리고 건마격사로 한번 올 수 있구요 헬스 분모가 먼저 왔네요 자 그런데 당겨졌습니다 한진수 선수 다시 한번 다리를 끌어올립니다 한재훈 그대로 바로 잡아납니다 아우 맞죠 아우 맞죠 아우 자 이건 좀 아쉽네요 방금 카운터 빠져나오는 거 좋았고 오우 공주의 스킬 대로 네 아 호돈을 대신 잡았어요 아 원찬의 호돈을 붙잡게 되면서 일단 맹룡을 좀 과감하게 썼는데 아 당신리 세정으로 환경천공 자 환영건무와 환경천공이었고요 어 걸렸어요 이건 걸렸어요 자 무릎찍기 이제 한진수은이 남그레플러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나왔었습니다 롤링도 있고 블록 스트라이크도 있죠 자 떨어질 때까지 시간 많이 뚫어주고 이제 반드시 함다로 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롤링이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번엔 한지훈 아 모처럼 잘 접어넣습니다 네 오 지금 뭐 투턱이 나긴 했습니다 넥트랙 자 한지훈 아아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우 잘 잡았네요 이러면 가나요? 가겠죠 아 이러면 완전 가겠는데요 네 이제 뭐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 갑니다 네 완전 갑니다 조수현 그대로 이렇게 가 버립니다 최지훈의 마무리 참 긴장감 없는 선수에요 그죠? 네 아 재지훈 거의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게 없었네요 네 진짜 최지훈 선수가 오늘 개인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나 또 단체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워낙에 상탈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야 반지훈 선수 오늘 헐벗고 나와서 LG특북 지원을 가져가는데요 네 오늘 저는 이제 플레이로 받은게 아니라 아바타로 받아가는거죠 그렇습니다 네 패션이 LG특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4 ㅇㅆ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